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두꺼비 김유정 시험에 날 듯한 놈 몇 댐은 새겨나 볼까 하는 생각으로 책수를 뒤지고 있을 때 절컥하고 바깥벽에 자전거 세워놓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행길로 난 유리창을 두드리며 이상하는 것이다 밤중에 웬 놈인가 하고 찌뿌둥이 고리를 따보니 캡을 모로 눌러붙인 두꺼비 눈이 아닌가 또 무얼 하고 좀 떨떠름했으나 그래도 한 달포만에 만나니 우선 반갑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어서 들어오시오 하니까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고 오늘 의논할 이야기가 있으니 한 시간쯤 뒤에 저희 집으로 꼭 좀 와주십시오 한다 그뿐으로 내가 무슨 의논을 할까 얼떨떨할 사이도 없이 허둥지둥 자전거 종을 울리며 골목 밖으로 사라진다 걸련 하나를 피워도 멋만 찾는 이놈이 자전거를 타고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일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나 그러나 제 말이면 의뢰 복종할 걸로 알고 나의 대답도 기다리기 전에 달아나는 건 썩 불쾌하였다 이것은 놈이 아직도 나에게 대하여 기생오라비로서의 특권을 가지려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사실 놈이 필요한 데까지 이용당할 대로 다 당하였다 더는 싫다 애꿎은 창문을 딱 닫은 다음 다시 앉아서 책을 뒤지자니 속이 부걱부걱 깬다 하지만 실상 생각하면 놈만 탓할 것도 아니오 어디 사람이 동이 났다고 거리에서 한 번 흘끼 스쳐본 그나마 잘났으면 이거니와 쭈그렁 밤송이 같은 기생에게 정신이 팔린 나도 나렸다 그것도 서로 눈이 맞아서 들떠다면야 누가 뭐래랴만 저쪽에서 나의 존재를 그리 대단히 여겨주지 않으려는데 나만 몸이 달아서 답장 못 받는 엽서를 매일같이 석 달 동안 썼다 하니까 놈이 이 기미를 알고 나를 찾아와 인사를 떡 붙이고는 하는 소리가 기생을 사랑하려면 그 오라비부터 잘 얼러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설명하고 또 그리고 옥화가 저의 누이지만 제 말이면 되게 들을 것이니 그건 안심하라고 한다 나도 옳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 학비가 올라오면 상정같이 놈을 모시고 다니며 뒤치다거리하기에 볼일을 못 본다 이게 버릇이 돼서 툭하면 놈이 찾아와서 산보나 가져가 끌어내서는 극장으로 카페로 혹은 저 좋아하는 기생집으로 데리고 다니며 밤을 세우기가 일수다 물론 그 비용은 성냥 사는 일까지 내가 내야 되니까 얼뜸 보기에 누가 데리고 다니는 건지 영문 모른다 게다 그 누님의 답장을 얻어올 테니 한 번 보라고 연일 장담은 하면서도 나의 편지만 가져가거는 껌 구워먹은 소식이다 편지도 우편보다는 그 동생에게 전하니까 마음에 좀 든든할 뿐이지 사실 바로 가는지 혹은 공동변소에서 콧노래로 뒤지가 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모른다 하루는 놈이 찾아와서 방바닥에가 벌렁 자빠져 콧노래를 하다가 무얼 생각했음인지 다시 벌떡 일어나 앉는다 울릉한 낮짝에 그 두꺼비 눈을 한 서너 번 꿈뻑이다가 나에게 훈계가 너는 학생이라서 아직 화류계를 모른다 멀리 앉아서 편지만 자꾸 띄우면 그게 뭐냐고 톡톡히 남으라더니 기생은 여학생과 달라서 그저 맛붙잡고 주물러야 정을 쏟는데 하고 사정이 딱한 듯이 입맛을 다신다 첫사랑이 무언지 무더니 후려 맞은 몸이라 나는 귀가 번쩍 뛰어 그럼 어떻게 좋은 도리가 없을까요 하고 다가서니 잠시 입을 다물고 주저하더니 그럼 내 직접 인사를 시켜줄 테니 우선 눈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한 2, 30원어치 선물을 하슈 화류계 사랑이란 돈이 좀 듭니다 하고 전일 기생을 사랑하던 저의 체험담을 쫙 이야기한다 돈을 먹이는 데 싫다 할 계집은 없으려니 나의 정성을 눈앞에 보이기 위하여 놈을 데리고 다니며 동무에게 돈을 구걸한다 양복을 잡힌다 하여 덩어리 돈을 만들어서는 우선 백화점에 들어가 같이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42원짜리 숨금 틀의 반지를 놈의 의견대로 사서 부디 잘 해달라고 놈에게 들려보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이튿날 밤이 늦어서 찾아가니 놈이 자다 나왔는지 눈을 비비며 제가 쓰는 중문 감방으로 맞아들이는 그 태도가 어쩐지 어제보다 탐탁지가 못하다 반지를 전하다 퇴짜나 맞지 않았나 하고 속으로 초를 부비며 앉았으니까 놈이 거기 관하여는 일체 말 없고 딴 똥같이 앨범 하나를 꺼내요 여러 기생의 사진을 보여주며 객적은 소리를 한다 그러더니 우리 누님이 이상 오시길 여태 기다리다가 막 노릅 나갔습니다 내일은 요보다 좀 일찍 오셔요 하고 주먹으로 하품을 끄는 것이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좋을 걸 안됐다 생각하고 그럼 반지를 전하니까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누이가 퍽 기뻐하며 그 말이 초면 인사도 없이 선물을 받는 것은 신뢰로운 일임에 직접 만나면 돌려보내겠다 하더란다 이만하면 이 일은 잘 얼렸구나 안심하고 하숙으로 돌아오며 생각해보니 반지를 돌려보낸다면 나는 언턱거리를 아주 이를 터라 될 수 있다면 만나지 말고 편지로만 나에게 마음이 동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옥화가 신뢰롭다 생각할 만치 그만치 나에게 관심을 가졌음에는 그 다음은 내가 가서 붙잡고 조르기에 달렸다 하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 다음 날 약 한 시간을 일찍 찾아가니 놈은 여전히 귀찮은 하품을 터뜨리며 좀 더 일찍이 오라 하고 다음 날 찾아가니 역시 좀 더 일찍이 오라 하고 이렇게 연 나흘을 했을 때 놈이 괜스레 제가 고를 내가지고 불안스럽게 굴므로 나 자신이 너무 우습게 대접을 받는 것도 같고 아니꼬어서 망할 자식 이젠 너와 안 놀겠다 결심하고 불이 나게 하숙으로 돌아와 이불 전에 눈물을 씻으며 지내온지 달포나 된 오늘날 의논이 무슨 의논일까 시험은 급하고 과정 낙제나 면할까 하여 눈을 까 뒤집고 책을 뒤지자니 그렇게 똑똑하던 글자가 어느덧 먹줄로 변하니 글렀고 게다 아련히 나타나는 옥화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속만 탈 뿐이다 몇 번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바로잡아가지고 들여다보나 아무 효과가 없음에는 이건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고 한구석으로 책을 내던진 뒤 일어서서 들창을 열어놓고 개운한 공기를 마셔본다 저 건너 서양집 위층에서는 붉은 빛이 흘러나오고 어디선지 울려드는 가냘픈 육자배기 그러자 문득 생각나는 이 계집이란 때없이 잘 느끼는 동물이다 어쩌면 옥화가 그동안 매일같이 띄운 나의 편지에 정이 돌아서 한 번 만나고자 불렀는지 모르고 혹은 놈이 나에게 끼친 신뢰를 깨닫고 전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오랬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양당간에 한 시간 후라고 시간까지 지정하고 갔을 때에는 되도록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는 게 틀림이 없고 이렇게 내가 옥화를 얻는다면 학교쯤은 내일 집어치워도 좋다 생각하고 외투와 더불어 허룽허룽 거리로 나선다 광화문통 큰 거리에는 목덜미로 스며드는 싸늘한 바람이 가을도 이미 늦었고 청진동 어귀로 꼽들어 길 옆 이발소를 들여다보니 8시 45분 1시간이 되려면 아직도 20분이 남았다 전봇대에 기대어 권련 하나를 피우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음에 군밥 몇 개를 사서 들고는 2분에 하나씩 씹기로 하고 서성거리자니 대체 오늘 일이 하회가 어떻게 되려는가 성화도 나고 계집에게 첫 인사를 하는데 뭐라 해야 좋을지 그러나 저에게 대한 내 열정의 총량만 보여주면 그만이니까 만일 네가 나와 살아준다면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내 너를 등에 업고 백리를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두면 그뿐일 뜻도 쉽다 그 외에는 아버지가 보내준 흙 묻은 돈으로 근근히 공부하는 나에게 별 도리가 없고 이럴 때 아버지가 돈 한 뭉텅이 소포로 붙여줄 수 있으면 하고 탄식이 절로 날 때 국수집 시계가 늙은 소리로 9시를 울린다 지금쯤은 가도 되려니 하고 옆 골목으로 들어섰으나 옥화의 집 대문 앞에 딱 발을 멈출 때에는 까닭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것도 좋으련만 목청을 가다듬어 두꺼비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은 어디 갔는지 안체에서 계집 사내가 영문도 모를 소리로 악장만 칠 뿐이요 그대로 난장판이다 이게 웬일일까 얼떨떨하여 떨리는 음성으로 두서너번 불러보니 그제야 문이 삐걱 열리고 뚱뚱한 안잠자기가 나를 쳐다보고 누구를 찾느냐 하기에 두꺼비를 보러 왔다 하니까 뾰족한 입으로 중문 감빵을 가리키며 행주치마로 코를 쓱 씻는 양이 긴치 않다는 표정이다 전일 같으면 내가 저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폐를 끼치는 일이 한두 번 아니라서 저를 만나면 담배값으로 몇 푼씩 집어주므로 저도 나를 늘 반기는 터이렴만 왜 이리 기색이 틀렸는가 오늘 밤 일도 아마 허물켰나보다 그러나 우선 퇴마루로 올라서서 방문을 쓱 열어보니 서로 잦다 치더라도 그 소란통에 놀라 깨기도 있으련만 두꺼비가 마치 떡매로 얻어맞은 놈처럼 방 한복판에 푹 어풀어져 고개 하나 들 줄 모른다 사람은 불러놓고 이게 무슨 경운가 싶어서 눈살을 찌푸리려다가 강형 어디 편찮으슈 하고 좋은 목소리로 그 어깨를 흔들어 보아도 눈 하나 뜰 줄 모르니 이놈은 참 암만해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혹 내 일을 잘 되게 돌보아 주다가 집안의 분란이 일고 그 끝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나 생각하면 못할 바도 아니려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두꺼비 등 뒤에 똑같은 모양으로 어풀어졌는 채선이의 꼴을 보면 어떻게 추측해 볼 길이 없다 누님이 수양달로 사다가 가물을 가르치며 부려먹는다던 이 채선이가 자정도 되기 전에 제법 방바닥에 어풀어져 있을 리도 없고 더구나 처음에는 몰랐던 것이나 두 사람의 입코에서 멀건 콧물과 개거품이 뺨 밑으로 거무르는 걸 본다면 웬만한 장난은 아닐 듯 싶다 머리끝이 쭈뼛하도록 나는 겁을 집어먹고 이 머리를 흔들어보고 저 머리를 흔들어보고 이렇게 눈이 둥그랬을 때 벼랑간 미다지가 딱 하더니 비련 옥화의 어머니라 얼굴 깡총한 늙은이가 표덕스레 들어온다 그 옆에 장승같이 섰는 나에게는 시선도 돌리려지 않고 두꺼비 앞에가 팔싹 앉아서는 도끼 눈을 뜨고 대뜸 들고 들어온 장죽통으로 그 머리를 후려갈기니 팡 하고 그 소리에 내 등이 다 선뜩하다 이 페이지가 터져 죽을 망할 자식 집안을 다 망해놓아 죽을테면 죽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독살에 숨이 차도록 두 손으로 그 등어리를 대고 꼬집고 뜯어대니 그래도 꼼짝 앉는 데는 할 수 없는지 결국 너 죽고 나 죽는다 하며 목청이 찢어지게 발악을 치며 귀빼기를 물어뜯고자 매섭게 덤벼든다 그러니 옆에 섰는 나도 덤벼들어 뜯어말리지 않을 수 없고 늙은이의 근력도 얕볼 게 아니라고 비로소 깨달을 때 이걸 붙잡고 한참 실갱이를 할 쯤 아이고 그 자식 죽여버리지 그냥 둬 하고 천둥같은 호령을 하며 이번에는 늙은 마가목이 마치 저와 같이 생긴 투박한 장작개비 하나를 들고 신발째 방으로 뛰어든다 그 서두는 품이 가만두면 사람 몇쯤은 넉넉히 잡아놓을 듯하므로 이런 때에는 어머니가 말리는 법인지 모르나 내가 고대 붙들고 힐란을 하던 안늙은이가 기급을 하여 일어나서는 아이고 영감 참으슈 영감 참으슈 연실 이렇게 달래며 허겁지겁 밖으로 끌고 나가기에 조이골도 빠진다 마가목은 끌리는 대로 중문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몇째냐 벌써 일곱째 이래놔 아이고 이 죽을 자식 시금덕벌떡 하더니 안 대청해서 뭐라고 주책없이 개걸거리며 발을 구르며 이렇게 집안을 떠엎는다 가만히 눈치를 살펴보니 내가 오기 전에도 몇 번 이런 북새가 있는 듯 싶고 암만하여도 나 자신 헐없이 도깨비에게 홀린 듯 싶어 손을 꽂고 멀뚱히 선노라니까 빼꼼히 열린 미다지 틈으로 살집 좋고 허여멀거나 난잠자기 얼굴이 남실거린다 대관절 웬 속셈인지 좀 알고자 미다지를 열고는 그 어깨를 넌지시 꾹 찍어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물으니 이 망할 게 코뚱만 찌끈할 뿐 전혀 흥미가 없단 듯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게 아닌가 몇 번 물어도 입이 잘 안 떨어짐으로 등을 뚜덕여주며 그 입에다 걸련 하나 피워 물리지 않을 수 없고 그제야 녀석이 죽는다고 독약을 먹었지 뭘 그러슈하고 퉁명스레 봉을 떼자 나는 넌덕스러운 그의 소행을 아는지라 왜 하고 성급히 그 뒤를 재우쳤다 잠시 입을 삐죽히 내밀고 세상 다 더럽단 듯이 삐죽거리더니 은근히 하는 그 말이 두꺼비놈이 제 수양 조카 딸을 어느 틈엔가 꿰차고 돌아침으로 옥화가 이것을 알고는 눈에 쌍심지가 올라서 망할 자식 나가 빌어먹으라고 방추로 두들겨 내쫓았으니 둘이 못 살면 차라리 죽는다고 저렇게 약을 먹은 것이라 하고 에이 자식도 어디 없어서 그래 수양 조카 딸을 하기에 이왕 그런 걸 어떡하우 그대로 결혼이나 시켜주지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바로 제일같이 펄쩍 뛰더니 채선 인연의 몸뚱이가 이제 앞으로 몇천 원이 될지 몇만 원이 될지 모르는 금덩이 같은 계집인데 넋살을 부리다가 잠깐 침으로 목을 축이고 나서 그리고 또 일곱째 하여 모처럼 수양 딸을 데려오면 놈이 꾀꼬리 주물러서 버려놓고 버려놓고 하기를 이렇게 일곱 하고 내 코 밑에다 두 손을 들이대고 똑똑히 일곱 손가락을 펴배는 것이다 그럼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다 하고 아까 힝하게 자전거를 타고 나가더니 아마 어디서 약을 사가지고 와 둘이 얼러먹고서 저렇게 자빠진 듯 하다고 그러다 내가 저게 정말 죽지나 않을까 겁을 집어먹고 사람의 수액이란 알 수 없는데 하니까 먹긴 좀 먹은 듯하나 그러나 원체 알깍쟁이가 돼서 죽지 않을 만큼 먹을 테니까 염려 없다고 한다 아님 밤중에도 두들겨 깨워서 우동을 사오너라 호떡을 사오너라 하고 펄쩍나게 부려는 먹고 쓴 담배 하나 먹어보라는 법 없는 조 녀석이라 오랄지게 욕을 퍼붓는다 나는 모두가 꿈을 보는 것 같고 어리광대 같은 자신을 깨달았을 때 어처구니가 없어서 벙벙이 섰다가 선생님 누굴 만나러 오셨수 하고 대견이 묻기에 나도 펴놓고 옥화를 좀 만나볼까 해서 왔다니까 흥하고 콧등으로 한 번 웃더니 저희끼리 붙어먹는 그거 말씀이유 이렇게 비웃으며 내 허리를 쿡 지르고 그리고 견눈을 슬쩍 흘리고 어깨를 맞뿌보며 대드는 양이 바로 눈물 더 든다 사람이 볼까봐 내가 창피해서 쓰레기통깨로 물러서니까 저도 무색한지 시무룩하여 노려만 보다가 다시 내 옆으로 다가서서는 제 뺨따귀를 손으로 잡아다녀 보이며 이래봬도 이팔 청춘에 한창 피인 살집이아요 하고 또 넋살을 부리다가 거기에 아무 대답도 없음에 이 망할 것이 내 궁뎅이를 꼬집고 제 얼굴이 뭐가 옥화년만 못하냐고 은근히 훅 닦이며 대든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는 말락갱이라도 그래도 옥화가 좋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기 위하여 무언으로 땅에다 침 한 번을 탁 뱉어던지고 대문으로 들어서려 하니까 이게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담배 하나 더 주세요 하고 늘물거린다 성이 가셔서 갑재로 내주고 방에 들어와 보니 아까와 풍경이 조금도 다름없고 안에서는 여전히 동이 깨지는 소리로 개걸개걸 떠들어댄다 한 시간 후에 꼭 좀 오라던 놈의 행시를 생각하면 괘씸은 하나 채무에 몰리어 두꺼비의 머리를 흔들며 강형 정신 좀 차리슈 꼼짝도 않고 약 한 시간 반가량이 지나며 어깨를 우찌렁거리며 아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연애 소리를 지르며 입 코로 먹은 음식을 울컥울컥 돌라놓는다 이놈이 먹기는 좀 먹었구나 생각하고 등어리를 두드려주고 있노라니 얼마 뒤에는 윗목에서 채선이가 마저 똑같은 신음소리로 똑같이 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는 저들 치닭거리 하려 온 것도 아니겠고 너무 베리상에서 한구석에서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자니 또 미다지가 우람스레 열리고 이번에는 나들이 옷을 입은 채 옥화가 들어온다 아마 노름을 나갔다가 이 급보를 받고 달려온 듯도 쉽고 그러던 차라 나는 복장이 두근거리어 나도 모르게 한걸음 앞으로 나갔으나 그는 나에게 관하여는 일체 본척도 없다 그리고 정분이란 어디 다 정해놓고 나는 것도 아니련만 앙칼스러운 음성으로 이놈아 어디 개집이 없어서 조카 따라고 정분이나 발길로 두커비의 허리를 활발히 퍽 지르고 나서 돌아서니 이번에는 채선이의 머리채를 휘어잡는다 머리채를 들었다가 놓았다 몇 번 그러니 재물 콧방아에 코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보기에 좀 심한 듯 싶고 얼김에 달려들어 강선생 좀 참으십시오 하고 그 손을 꽉 잡으니까 대뜸 당신은 누구요? 하고 눈을 똑바로 뜬다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제가 이경호입니다 하고 나의 정체를 밝히니까 그는 단마디로 저리비큐 당신은 참석할 자리가 아니오 내 손을 털고 눈을 흘기는 그 모양이 반지를 받고 신뢰롭다 생각한 사람은커녕 정성스레 띄운 나의 편지도 제법 똑바로 읽어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만 가슴이 섬뜩하여 뒤로 넉없이 바라만 보며 나는 돈이 중하구나 깨닫고 금덩어리 같은 몸뚱이를 망쳐놓은 채선이가 저렇게까지 미울 것도 같으나 그러나 그 큰 이유는 그 다음 1년이 썩 지난 뒤에야 안 거지만 어느 날 신문에 옥화의 자살 미수의 보도가 났고 그 까닭은 시련이라 해서 보기 숭글숭글한 기사였다 속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시련이 아니었고 어떤 부자놈과 배가 맞아서 한창 세월이 좋을 때 이놈이 그만 트림을 하고 버듬이 나둥그러짐으로 계집이 나는 너와 못 살면 죽는다고 언포로 약을 먹고 다시 물어들인 풍파이었던 바 그때 내가 병원으로 문병을 가보니 독약을 먹었는지 보호제를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도록 깨끗한 침대에 누워 발장단으로 담배를 피우는 그 손등에 살해 윤택이 반드르르 하였다 그렇게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써먹는 그 신성한 비결을 이런 누추한 행랑방에서 함부로 내굴리는 채선이의 소위를 생각하면 코빵하는 말고 빨고 있던 권련불로 그 등어리를 지진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정이 썩 지나서 얼만치나 속이 볶이는진 모르나 채선이가 안가슴을 두 손으로 꿰뜯으며 입으로 피를 돌림에는 옥하는 허둥지 등 신발째 드나들며 일변 저의 부모를 부른다 엄엄을 시키어 일려꺼를 부른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들몰아서는 온 집안 식구가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빴다 그나마 참내 못 가는 두꺼비는 빈 방에서 개밥의 도토리로 끙끙거리고 그 꼴을 보아하니 가여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의 집에서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놈이 제 말이면 누이가 끈뻑한다고 속인 것을 생각하면 곧 분하고 나는 내 분에 못 이겨 속으로 욕을 하고 손등으로 눈물을 지우고 선노라니까 여태껏 말 한마디 없던 이놈이 고개를 쓱 들더니 이상 의사 좀 불러주쇼 하고 슬픈 낯을 하는 것이다 신음하는 폼이 괴롭기도 어지간히 외로운 모양이나 그보다도 왜 따로 떨어져서 천대를 받는데 좀 야속하였음인지 잔뜩 우그린 그 울상을 보니 나도 동정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만 그러나 내 생각에 두꺼비는 독약을 한 섬을 먹는데도 자살까지는 걱정 없다고 짐작도 하였고 또 한편 저의 부모 누이가 가만히 있는 데는 내가 어줍지 않게 의사를 불러댔다가 큰 코를 다칠 듯도 하고 해서 어정쩡하게 코대담만 해주고 그대로 섰지 않을 수 없다 한 서너 번 그렇게 애원하여도 그냥만 섰으니까 나중에는 이놈이 또 고를 벌컥 내가지고는 그리고 이건 어따 쓰는 버릇인지 너는 소용없단 듯이 내 흔들며 가거라 가하고 제법 해라로 혼동을 하는 데는 나는 그만 얼떨떨해서 간신히 눈만 끈뻑일 뿐이다 잘 따져보면 내가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누이와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애거를 하였을 때 나의 처신은 있는 대로 다 이룬 뜻도 싶었으나 그 언제이던가 놈이 양돼지같이 뚱뚱한 그리고 알몸으로 찍은 제 사진 한 장을 내보이며 이래 봬도 한때는 다 하고 슬며시 뻐기던 그것과 겹쳐서 생각하면 놈의 행실이 번이 꼴쩍지분한 것은 넋게 알 수 있다 이때까지 있는 것도 한가 저 때문인데 가라면 못 갈 줄 아냐 싶어서 나도 좀 약이 좀 올랐으나 그렇다고 덜렁덜렁 그대로 나오기는 어렵고 생각닷 끝에 모자를 엉거주춤이 잡자 의사를 부르러 가는 듯 뒤를 보러 가는 듯 그새 중간을 지리고 비슬비슬 대문 밖으로 나오니 망할 자식 이젠 참으로 너희하고는 안 논다 하고 마치 호랑이 구레소 노인 몸같이 두 어깨가 아주 가뜬하다 밤 깊은 거리에 인적은 벌써 끊겼고 쓸쓸한 골목을 휘돌아 황급히 나오려 할 때 옆으로 뚫린 다른 골목에서 기껍지 않게 선생님! 하고 걸음을 방해한다 주무시고 가지 벌써 가슈? 하고 엄먹는 거기에는 대답 않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아휴 호강이지요 제깐년이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를 어떻게 가봐요 내던지는 소리를 하더니 시방 약을 먹이고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법석들이라 하고 저는 집을 보러 가는 길인데 우리 빈집이니 같이 갑시다 한다 망할 게 내 팔을 잡아 끄는 것이다 내가 모조리 처신을 잃었나 생각하며 재물에 화가 나서 그 손을 획불이 치니 이게 재미있단 듯이 한 번 씽끗 웃고는 팔꿈치로 나의 허구리를 쿡 찌르고 사람 괄씨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괜스레 성을 내며 토라진다 그래도 제가 아쉬운지 슬쩍 눙취여 허리춤에서 아까 내가 준 담배를 꺼내서 제 입으로 한 개를 피워주고는 그 잔소리가 선생님을 뚝 꺾어서 당신이라 부르며 옥화가 당신을 좋아할 줄 아냐고 발색긴 때만도 못하게 여긴다 한다 나의 비위를 긁어놓고 나서 편지나 잘 받아봤으면 좋지만 그것도 체부가 가져오는 대로 무슨 편지냐고 두꺼비가 먼저 받아보고는 치우고 치우고 하는 것인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바보 짓이냐고 입을 내대고 분명히 빈정거린다 그렇다 치면 내가 입대에 옥화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꺼비한테 사랑 편지를 썼구나 비로소 깨달았으나 아무것도 더 듣고 싶지 않아서 발길을 돌리려니까 이게 꽉 붙들고 내 손에 낀 먹던 권련을 쑥 뽑아서 제 입으로 가져간다 언제 한번 찾아갈 테니 노하지 않을 테냐 묻는 것이다 저분 저분이 구는 것이 너무 성의가 셔서 대답 대신 주머니에 남았던 돈 30전을 꺼내주며 담배값이나 하라니까 또 고를 발끝 내더니 돈을 도로 내 양복 주머니에 치트리고 다시 조련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마음대로 해라 싶어서 그럼 꼭 한번 오후 내가 기다리리다 하고 좋도록 떼어놓은 다음 골목 밖으로 부리나케 나와보니 목록집 시계는 한 점이 훨씬 넘었다 나는 얼빠진 등신처럼 정신없이 내려오다가 그러자 선뜻 잡히는 생각이 기생이 늙으면 갈 데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본체도 안 하나 옥화도 늙는다면 내게밖에 갈 데가 없으려니 하고 조금 안심하고 늙어라 늙어라 하다가 뒤를 이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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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나 그러나 내일 볼 영어 시험도 곧 나의 연애의 연장일 것만 같아서 해라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집어치우고는 퀭한 광화문통 거리 한복판을 내려오며 늙어라 늙어라 마무리 늙기만 마음껏 기다린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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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